다운타운에서 해야 할 것들 어떤 게임을 하나 하고 오래된 건물 앞에서 사진을 한 장 찍고 이 주변에서 유명한 것 하나를 트라이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열차에 타서 끝까지 한번 라이드를 해보는 건데요 더 멈추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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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7 7 본격지 본격이 너의 주인공이 본격이 비롯한 됐습니다 또 1,5 Consor 7,6, 17.9 그러니까 I lost 에는 좋은 tire 끝 여기가 가장 오래된 스카스크레퍼 지을 빌딩인데요 부산시피 여기 1912년부터 지어져 있던 건물입니다 사약하십시오 거짓말 파트너 First ix 한다고 You know what I mean? So the D just means Detroit. You know what I mean? So like, we're from the D, you know what I mean? Sure, for Detroit. Detroit 사람들은 로컬 슬랭을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. 근데 그중에 하나가 I'm from the D. 그러면 뭐 미국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 자기네들만의 언어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Detroit에서 가장 유명한 코니 덕이라는 핫도그를 먹으러 들어가 볼 텐데요. 제가 여기까지 와놓고 그걸 안 먹어보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요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제가 핫도그 만드는 거 보여주는 거 같아요. OK. 칠리? 칠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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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맛있어. I'm going to do a kind of trick for me, right? OK. What do you think? 칠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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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디트로이트에 아침부터 지금 와서 돌아보고 있는데 여기가 도시가 엄청 커요. 하루 만에 다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1박 2일 정도 날 잡고 와서 보면 먹을 것도 맛있는 거 먹어보고 칠리. 그 또 잘 어울리는 거죠. 다 돌아보면 좋은 것 같긴 해요. 다른 도시더라고요. 많이 다른 정도 많고 역사도 깊은 도시니까 좋네요. 아니요 장난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칭찬을 해주세요 이 걸프렌 있어요? 없어요 나도 보고 놀랐어요 솔직히